대단해! 와주실 뿐이요, 사장님. 시간이 없습니다. 아몬이 곧 이 사원을 공격할 것입니다. 사원 활성화가 시작됐지만, 완전히 준비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때까지 이 사원을 지키는 것이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. 다들 견뎌라.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. 준비 완료. 구멍 사원. 제 목표입니다. 2 val 3 원을 수십시오. 읍? 히힛 공격을 받아냈습니다. 공허 분쇄자를 처치했습니다. 주위의 청정석들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. 안타깝지만 저것들을 파괴하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. 낙지나 평소에 발전한다고 해서 알 수 없습니다. 지저분을 다하자, 공허가도 위치합니다. 지저분을 가진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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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